안녕하세요 KHS설도원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오후 11시 2분 542번 마지막 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6일을 뒤에서", 가볍게 주의가 남아있습니다. 동영상 그리고, 동영상 podemos 고등학교 학교, 인연지원학, 합의를, 学학, 설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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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here we go. 안녕. 안녕.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040번인가? 그거는 월요일부터 다니는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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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